2곡만 잘하면 탱고 잘 출 수밖에 없는데 다 보고 오쩌란 말이냐 MC çon과 달려 너와 함께 저희 UNC어가 아리스 특히 제 RJI 한국 아이들이 이런 муж적인 시대였던 아이들 아이들가 이제ident을 Bee용 네 그 식kee 아이יס 인도 stroke 우리는 destined to do something co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개발한 바탱고, 솔로탱고죠. 36개의 안무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로 혼자 춤출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 있습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거든.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이 36개의 아레스 테크닉을 익히면 아르헨티나 탱고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잘하면 탱고 잘 출 수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분명히 아름다운 기술이 있습니다. 분명히 탱고를 잘 추는 그 댄서들도 분명히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름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있듯, 지름길이 있듯이. 내가 만약에 화장 기술이 없는데 화장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우실까요? 아니죠. 떡칠하겠죠. 분명히 화장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탱고 창시자 탱고 챔피언 아리스 김입니다. 36개 안무를 던져주고 너의 한 번 파트너하고 쳐봐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딱 잘라 말하면 이건 거예요. 10년 된 초보와 1년 된 고수.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마이스트로들은 큰 게임을 할 겁니다. 리드앤 팔로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탱고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만 알고 있으면 탱고 잘 출 수밖에 없는데. 다 먹고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랑 매일매일 만나서 개인연습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정립한 36개 바트앤고 테크닉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10년 된 초보가 아닌 1년 된 고수가 가는 길을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익숙함이죠.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익숙하게 만들다 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체 클래스가 아닙니다. 개인 레슨 클래스입니다. 1년 된 고수를 원하신다면 바로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매일 저랑 한 시간씩 만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기술을 익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남자와 춤출 때 어떻게 서먹을 수 있는지. 아 물론 남자분들도 해당된 상황입니다. 남자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도 이 테크닉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여자만 이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도르노는 여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남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얄이 신었다고 이건 여자만의 클래스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빨리 고수 되시라고 아름다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춤추는 그 기술과 그 친구가 춤추는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이 차이점을 보시면 더욱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하얀어로바, how are you? Hello, Riz. Everything is wonderful. Thank you. Hello, Riz. 상담해주세요. 이것만 잘하면 테크닉 잘 출 수밖에 없는데 아 다 벗고 어쩌란 말이야. 아 다 벗고 어쩌란 말이야.